부산의 해양도시 부산은 청사진 그릴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리 달락해도 부산 자체가 청사진인데 그릴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? 이 부산 그 좋은 그림에 사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의 질량이 너무 낮아서 부산을 붕시키지 못합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잘 살게 하고 이 부산이 빛나게 하려면 우리 수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법을 주위에 빨리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식구들 부산에 지금 우리 정법 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2-3년 안에 부산은 180도로 달라지고 정법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강의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 이 부산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산은 국제의 도시가 돼야 됩니다 국제에서 접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려면 국민 수준이 높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천하 비경도 거기에 사는 국민들의 수준이 낮으면 이건 걸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천하 명당도 개가 앉아 있으면 개자리다 이 말이죠 천하의 훈당도 그 앉은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빛나는 겁니다 부산은 천하의 도시입니다 부산은 천하의 도시입니다 인류에서 기운도 최고로 물고 있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제 발복시킬 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살기가 어려운 걸 조금 살만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이제는 인류의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가 됐다 이 말이지 부산뿐이 아니고 전 국가를 일으킬 겁니다 이 사람이 혼신을 다할 것이고 2-3년 안에 이 부산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고 같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부산 시민들 사는 거 어려운 거는 다 풀립니다 한번 노력해봅시다